아우 아우 오늘 할 게임의 바로 아 프린세스 메이커 2 아 옛날에 초등학생 중학교 때 그때 보고 처음 해보거든요 이름 딸의 이름 딸의 이름 뭘로 하지? 참돌이 뭐라구요? 내가 초등학교 때 키우던 게 이름으로 한다 딸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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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5월 5일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0살 0살 안 돼? 1살 1살 안 돼? 10살 아니요 22살 할게요 22살 하겠습니다 저 22살이니까 지상에 도시 있어 왕은 위세를 주미 여기 왕궁령 19... 아 1209년 5월 5일 눈탱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유우샤요 유우샤요 커다란 빗덩어리가 떠있었다 빗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유우샤요 아니 나는 나 애 싫어 나 혼자 독신으로 살거야 아니 왜 나한테 애 떠맡기고 갔어 너무한거 아니에요? 나한테 애 떠맡기고 갔잖아 야! 가이낙스 게임이었구나 이게 오쇼사마는 오늘의 좋은 하루입니다 오쇼사마는 이번에는 스케줄을 결정해달라고? 스케줄을 결정해달라고? 아 시작인가 드디어 우리 우리 어린 점도리를 키우는구만 점도라 부녀간의 이야기 공부는 하는거니? 공부는 하고 있는거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 대학교에 못간다고 몸무게 39 가슴 사.. 가슴 73.50 아니 가슴 허리 엉덩이는 도대체 왜 나오는거죠? 왜 도대체 딸의 가슴하고 허리하고 엉덩이 수치를 알고 있는거지? 딸 3사이즈를 도대체 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거야? 이번 달 딸의 예정 일을 시킨다 딸이 단련시킨다 공부있다 공부있다 야 공부 딸이 원하는걸로 시켜줘야지 내가 원하는대로 시키면 돼? 아니 딸이 원하는 공부 시켜줘야지 내가 이렇게 짜가지고 해주면 야 무슨 의미인데 너 뭐하고 싶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 이거 하고싶어요 하면 그거 시켜줘야지 내가 마음대로 아니 야 하고싶은대로 시켜야지 자유행동 마음대로 해 스케쥬울이 마음대로 해 용돈 준다 야 얼마 줄까? 이따기 마스 오케 잘갔다 딸이 마스 야 용돈 줄게 잘갔다 아 스트레스 딸이 마스 용돈 줘 이따기 마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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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나 안되겠다 이번달은 공부좀 하자 마법을 가르치고 싶구만 마법 마법 마법을 하자 마법을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법 교수의 선생님입니다 모두 마법을 함께 선생님 spider sabia 마법 마법 이따기 마스 마스 real 마법 네 마법 마법 네네 마법 개입하자 악마력 그거? 중2병을 대항하기 위해 악마력을 키운다 악마력이 올라갔다 야 돈이 60골드밖에 없다 돈 벌고 와라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돼 교회에 갑시다 설마 이거 1골드밖에 안 벌리는 거 아니지? 식비가 30원이 나가는데 신앙과 도덕성이 올라가고 있다 했지만 아니 돈이 너무 안 벌리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빨리 올라간다 실수 야 실수 실수만 오지게 땀이 병에 걸렸어 야 나 지금 64원밖에 없는데 용돈 아까 너무 많이 줬다 몸이 아프면 되니? 안 아프게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했어야지 아 뭔가 도레도레 와타시가 미테신데요 음 음 야 백사지 8원 예 안돼 爷 娘 음 예 광대 오쥬 응 흐음! 하내시베다노 고무수매도 샤벨슈미와 나아이 네에에에 계좌... 계좌수기? 흐음... 야 이거 어떡하냐? 아프지 않게 하려면 병원을 가야될텐데 휴식만 해도 될려나? 휴식과 요양소 한번 보내고 안정... 오케이 식비 30g 아 30g 누가 곁에 있겠습니까? 내가 곁에 있도록 하겠다 아마리 나가리 아이다 간병 나사 때와 오시 고도니 사시스카엄 그래야될 아... 내 돈이 없었어 아 스트레스 쭉쭉 떨어진다 오쟈사마 今年も 슝각노키셋가やって 마이리마시따 슝각사이대와 부동카이 단스파티 게이중쇠 아니 도대체 왜 아빠는 돈을 안벌어? 아... 아 그러니? 나왔네? 아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돈 나왔네 그래 일단 일단 일단은 병원가자 수확제 가자 수확제 왜 법사는 없죠? 무술대 나가겠습니다 법사니까 흠 우리 딸을 강력하게 키워야지 상대 무서운 놈이구만 둥둥둥둥둥 와 개쎄게 보인다 마법을 차용한다 오쒸 오쒸 한방컨댓는데? 이케 여자아이는 강하지 않는 편이 귀엽다고? 아니야 난 대마법사로 키우겠어 집사가 자식 쓰읍 굉장히 불편한 말을 하는구만 일단은 계속 마법을 배웁시다 근데 알바 자체가 아 아 아 왜케 몸이 약해 나 왜케 몸이 약해 고급지지 않아진 누나 맨날 실수밖에 안해 야 안돼 아 아 돈 내놔 돈 개같은 놈들어 야 이거 악덕 없지 개같은 사식들어 야 실수했다고 돈 안주는게 어딨어 야 최저시급 보장해줘라 돈은 줘야지 오 오 여기서 실수 안한다 농장일이 적성에 맞는거 같아 농장이 체력도 기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 동작 아 오 나무꾼과 미용사 아르바이트 오 나무꾼하고 미용사를 할 수 있대요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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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볼까 이십골 전에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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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왜 한 달에 한번씩 돈을 못 버냐고 오늘의 낮은 기록적인 망설입니다 음... 음... 暑い 낮은服くら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줄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게 돈이 없어? 그래 내가 돈이 없어 오쟈さんに似合う素敵な洋服はいかが? 暑い夏は夏服 夏物の服のお値段は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早速仕上げてお届けします ok 여러분 어 이번엔 스트레스 한 달 두 달 놀고 그거 하면 되겠다 와 진짜 근데 1년에 500ゴールド밖에 안주는 게 말이 돼요 애가 이래도 애가 한 달 빡세게 일하면 500ゴールド 버는데 아니 나라를 구한 기사한테 지금 대우가 왜 이러냐 복지 왜 이러냐고 아니 아빠가 너무 무능력하잖아 아 최소한의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앨비가 돼가지고 으악 애한테 지금 돈을 벌리고 말이야 어? 애한테 돈을 벌리고 애 보고 일하라 하고 애 보고 공부하라 하고 두어 어? 놀러 나가게 하면서 애가 돈 벌어온 건데 어? 어? 뭐야 용돈도 안주고 걔 같은 아빠 아냐 앨비가 돼가지고 아 체력 날아가 된 거 아니 나 쪼잔하게 구른 게 아니고? 겨울 왔다는 소리 안 했잖아 걔 같은 놈아 야 나 쪼잔하지 않거든? 무기의 옷이 어떻게 되니? 봄의 겨울이도 이렇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우산 수행은 뭐야 오... 빙산지 내가 보자 안녕 무기나防기나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 오... 아 무기방어구가 있구나 내가 컨트롤 하는 거야? 어? 그렇네? 내가 컨트롤 하는 거야 갑자기 RPG가 됐어 암해봐 수련 말을 건다 빠바바바보 전투다 마법 사용 오 42 마법 아 잡았다 165 들어갔어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높은데? 아 돈 날렸다 돈 날렸다 내 모습 왜 안 보여? 잠깐만요 내 딸 어디 갔어 한 달? 가출이 너무 긴데? 아니? 왔다 왔다 아무 얘기도 없어? 얘기를 해본다 그 외의 문제야 갑자기 옷에 올리는 아니 옷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네 하루 힘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일 어 받으러 가자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야 이거 19세 아니? 야 이거 방송 어 누구야? 점수를 쏴 천박한 예술가? 야 개가님! 진짜? 개밀꾼! 천박한 예술가라니 개가님! 오 산다 이번에 산다 여기가 작가야입니다 진흥 소품은 소품의 가격은 12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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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있겠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야 이거 로홉빈 난나 제가 체력, 근력, 지능 높고 기품이 너무 낮고 감수성이 높구나 도덕성을 더 올리면 예술가 안 되려나? 기품 올려야 된다고? 아 기품 근데 근데 나 일하면 떨어지잖아 농장일을 하이 불량해졌네 왜 불량해졌네 왜 불량해졌네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융도 줄게 아 뽀치? 싸워라 나의 상처는 나셀은 사막지단의 보센사? 와 우승후보라고? 야 우승후보를 첫번째해서? 우승후보를 첫번째해서? 이거 너무 빡센데? 마법! 마법! 이럴려고 내가 지능을 올려놨지 개자수 오케이 어둠사 잘했어 야아 우승후보 조 야 조사버려 우승후보 오레와 카츠 오父사 왜타시 카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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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후보 전이가 높네 전이가 높네 아 헤헤헤헤 일단 줄게 오 오 딸이 착해졌다 오 오 세물정령 오 오 잠깐만 오 점수 오 정수 오 오 오 동업자? 동업자라고? 동업자라고? 점술사가 된다고? 걔같은 동업자라고? 점술사가 된다고? 어둠의 주저 어둠의 주저 어둠의 주저 어둠의 주저 뭐야 어둠의 주저 이번에는 남부러 가봅시다 오 오 오 아 아 하하하 아 아 이거 변대세킥 아 야 근데 얘 벌써 탈모다 얘 벌써 탈모다 유전이네 할아버지 보니까 탈모 유전이네 아.. 아니.. 만? 만원? 아니 1억! 1억이요? 1억이요? 잠깐만 1억이요? 아.. 한번 튕겨야지 안돼 M짜네 불량해줬구만 자신의 시원 수확제 이번에는.. 예술제 갑시다 아니 못이기잖아 못이기는데 나가서 뭐해 저 이거 하고싶어요 하면 그거 시켜줘야지 내가 마음대로 아니 하고싶은대로 시켜야지 첫라운드부터 떨어질건데 가서 뭐하냐고 너 진다고 아니야 실망이야? 아니 안돼 안돼 니가 지는건 볼 수 없어 고마워 안 돼부.. 안돼 私がバカだったわ。ごめんな。 オタクの娘さんは窃盗団と知らずに付き合っていたようですが、反省もしているようで、上々酌量の余地あり、という酌量の余地あり、ということで釈放しましょう。 オタクの娘さんは窃盗団と知らずに仕上げていたようです。 オタクの娘さんは窃盗団と知らずに仕上げていたようです。 私は嬉さんのお嬉さんを訪問していたようです。 Claytonさんは単盗団に出会したようです。 続いて、金賞を目指します。 彼の今年の金賞の作品に決定! 奴隷金、何度4000ゴールド! 彼の蛇人でこの作品を変えていたようです。 いや、私は嫌になったようです。 私がこの作品を変えていたようです。 これは名星の援場です。 ここからの作品を変えているようです。 즐거운 환대를 보냈다 왕자의 아내로 들어와는 거야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공주로 키운다 내가 구황님 제발 제발 아들을 저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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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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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제발 아들을 저에게 주세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간다고? 개성? 개성공단? 에헤 시집 출판 작가야 성인 작가 아니야 성인물 작가야 마왕의 아내 동시에 영양의 웃음을 즐기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 maintained by pushoi 그럭저럭 좋은 아버지 새끼 620 도덕성 30일 감수성 521 우리 딸 잘 길렀어 아침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